안녕하세요 청아신당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니지만 마스크를 벗는데요 실내에서는 아니겠지만 마스크를 벗고 어느 정도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기도 갔다 오고 했지만 거의 일상회복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모든 직종이 다 좋아져야 되겠죠 모든 직종이 다 좋아져야 되겠지만 그동안 너무 많이 힘들었던 여행 직종 어떤 직종이 좀 더 활성화가 될지 뭐 여행사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그거는 진짜 잠 자고 있는 애기도 할 거야 여행사 직종이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정말 너무너무 어렵게 버틴 분들도 있을 거고 버티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음력으로 저희는 7,8월 음때를 지나면서 그 때를 겨냥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작게라도 다시 시작을 해 보시면 내년에는 무지무지무지 좋은 일이 있을 여행사 직종 그 다음에 화장품 화장품은 나는 왠지 모르겠어 그런데 할머니가 화장품이래 그런데 화장품 이쪽 나갈 일이 없어서 여자들이 화장을 안하나 그래서 그런가 나는 원래 화장을 안해서 잘 모르겠네 화장품 쪽 그쪽도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화장품 판매 이런 대기업이 제조는 다 대기업이 하잖아 그런게 아니더라도 판매하시는 분들 화장품 쪽 판매를 하고 또 유통을 하거나 또 요즘은 왜 화장품 방문 판매에 좋은 거는 왜 이렇게 방문 판매나 인터넷에서 많이 구매하는 그런 화장품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거 있던 분들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일단 영업이 안 되잖아 사람과 사람을 만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직종 화장품에 관련한 그런 직종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제 한 두 살 이상 겨울 넉넉 잡고 그 후부터 많이 좋아질 거예요 또 위로 쪽 위로 쪽도 진짜 바닥을 쳤거든요 위로 쪽도 바닥을 쳤는데 위로 쪽에 일하시는 분들 이제 빨리 보약 먹어 빨리 보약 먹고 힘 만들어 놔야 된다 이제 알았지? 여름은 뭐 짧다 그래서 여름까지는 사실은 지금 뭐 크게 재미번따스를 못 들어 이제 가을 겨울 옷도 좀 도톰해질 때부터 이제 막 기계 돌아가는 소리 들리고 하니까 지금부터 보약 먹어 놔야 돼 뭐 여러 가지 직종이 있죠 어 여러 가지 직종이 있는데 일단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어 그러네 또 뭐가 있지? 음 뭐가 있을까? 수입! 지금은 뭐 전쟁이니 뭐니 때문에 뭐 수입 다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도 못하게 어 뭐 수입하는 분들이 일단은 뭐 수입품을 살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데 뭐 와인 쪽 주류 쪽 일하시는 분들 어? 가을 겨울부터 좋아질 거예요 조금만 힘내세요 어 조금만 힘내시면 되고 어 글쎄 또 뭐가 있을까? 아 캠핑 쪽 어 2년 넘 동안 다 갇혀 있었잖아요 어 갇혀 있어갖고 아마 캠핑에 관련한 거 어 불티날 거야 이제부터 어 빨리빨리 공장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열심히 하시면 되구요 또 데이트 관련 사업 어 데이트 관련해서 물론 캠핑도 좋아해서 캠핑을 가는 분들도 있지만 어 데이트 관련해서 했던 사업 그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아이디어는 있었어 아이디어는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섣불리 어 덤비지 못했던 분들 많잖아요 근데 지금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뭐 일상생활로 돌아간다 하지만 불안한 거죠 내가 또 차렸다가 쫄망하면 어떡해 안 되지 그러면 그런데 코로나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어 계속 변이는 나오구요 어 계속 나와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우리 신종플루 같은 거라고 봐야죠 그럼 우리가 신종플루니 뭐 예전에 더 한 것도 있을 때도 우리 사업하고 다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조금만 더 간망하고 조금만 더 지켜보고 내년 쯤에 어떻게 움직여 봐 후년 쯤에 움직여 봐 이러면 늦을 수 있어요 응 그래서 가감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어 열매도 빨리 따니까 어 대충 요약적으로 요정도 업종에 계신 분들이나 어 많이 힘들었던 분들 아 내가 이거를 폐업을 해 말아 막상 코로나가 어느정도 해저가 됐다 그래도 과연 잘 될까 안될까 하는 분들은 어 힘내서 어 조금 기운 내서 이제 재정비하시고 어 재정비하시고 또 다른 시작점 음 앞으로 한두 달 지나면 또 다른 시작점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열심히 하시면 내년엔 호황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호황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뭔가 사업을 시작을 하려다가 못했던 분들 응 또 내가 지금 구인 뭐 굳이 이쪽에 또 취직하려고 했던 분들 요쪽으로 이력서 넣으시면 어 많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한 2년동안 마스크 하실 분들은 돈 많이 벌었을 거야 그치 음 나같은 경우는요 음 내가 그러니까 작년 해수로 재작년인거죠 20년도부터 코로나 있었잖아 여러분 20년도 3월인가 저하고 인연이 됐어요 대구에서 계신 분인데 이제 제가 지방 신도들이 많잖아요 그 사실은 지방에 계신 신도들은 어 코로나가 아니라도 1년에 한 두세 번 보면 많이 봐요 어 근데 재작년에 2년이 돼서 작년에도 왔고 올해도 오고 보기는 진짜 한 여섯 일곱 번을 만났거든 문제는 내 고민이 생겼어요 그 신도는 날 알아 영상을 보니까 내 얼굴 알잖아 나는 개를 인빙 얼굴 요거밖에 몰라 요기까지 그니까 우리 다음달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어 다음달에 제가 행사가 있어서 개가 직접 올라와서 요번에 정성을 들인다고 했는데 다음달이면 제가 볼 땐 마스크를 벗을 것 같아요 외부에서 행사를 하니까 과연 내가 걔를 찾을 수 있을까 못 찾을 것 같아 여러분도 한 가지 고문이 연애 뭐 연애하는 관계는 마스크 벗고 뭐 둘이 있을 때 마스크를 벗고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왜 일상적으로 왜 만나서 우리 새로운 이사 온 뭐 옆집 아줌마 미용실 아줌마 마스크 쓰고 여지껄 인사했었던 분들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고민돼요 사실 2년 동안 신도님들 새로운 신도들도 많이 이제 생겼잖아요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제 다음달부터 만약에 마스크를 다 벗고 온다 나 못 알아볼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스크를 벗으면서 너무 좋은데 저는 한 가지 고민이 이게 생겼어요 진짜 과연 내가 마스크를 벗으면 내 신도들을 알아볼까 아마 분명히 여러분도 마스크 벗으면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올해 한 해 이제 아무래도 마스크를 다 벗지는 않아요 여러분 또 실내에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너무 저희가 2년 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어 저부터도 지난달까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달까지만 산에 갈 때도 아무리 힘들어도 마스크는 철칙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지리산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노고단을 이제 올라갔다 왔는데 기도를 하고 왔는데 마스크를 솔직히 아무도 없을까 벗고 싶은 거야 너무 답답해서 나 솔직히 아무도 없을 때 벗었다 물론 거기는 이제 바깥이고 산이니까 있지만 근데 그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두 달 전만 해도 아무리 더한 데로 올라가도 마스크를 벗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본 적도 없거든요 그러면 큰일 난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요번에는 싹 주위를 둘러오고 아무도 없어 에이 잠깐은 벗어도 되겠죠 벗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을 거예요 어 그런데 더군다나 날씨가 또 더워지잖아 근데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한 두 달만 더 참자구요 지금 이제 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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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고 있죠 어 줄고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더 자유롭게 좀 더 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 지금 이제 5월 6월 두 달 정도만 더 어 그래도 답답해도 마스크 잘 해주시고 그러면 후반기는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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